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요즘 제가 주말에 임진왜란사 영상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드립니다만 벌써 25개가 넘어갑니다. 임진왜란사 영상 중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그리고 관심 갖는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순신 장군 관련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이 위기에 빠졌을 때 풍전 등하에 위기에 있는 조선을 구해낸 인물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 선배 역사가들이 왜 이순신 이순신 했는지 단제 신채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왜 이순신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식인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좀 나이 지긋하게 드시고 자신의 번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남은 생애를 이순신 장군 연구에 몰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또 많은 책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저 같은 후학들이 이순신 장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그분들에게 또다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유기해서 구해내고 23전 23전승의 외계인급 활약을 했던 데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랐던 또 다른 많은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장군들 역시 당시 나라 조선을 위해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니 우리가 그분들을 좀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순신 장군의 여러 얽힌 이야기들과 사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이순신의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 당연히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반자이자 이순신 장군의 파트너이자 이순신 장군이 마음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인물일 것 같은 전라 우수형 이역기 우수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기 장군이 전라 좌수형의 좌수사인 이순신과 동급이죠. 전라 우수형의 대빵이니까 그런데 이순기는 이순신보다 16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592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나이가 48세셨고 이역기는 겨우 32세의 나이에 전라 우수형의 수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역기는 여러분 또 종친이에요. 그 조선의 이대왕 정종의 8대손입니다. 그리고 거의 천재급 무술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친에서 천재형 무인이 나왔는데 과거 급제, 무과 급제를 17살에 해요. 이순신이 32살에 과거에 급제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차이는 16살 차이가 나는데 무과 합격한 건 15년 차이가 나게 되면 이순신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가 합격을 하냐면 바로 이역기가 합격을 하는데 여러분 무과에 합격하고 발령받는 수준을 보면 종친이었던 이역기가 훨씬 잘 나갑니다. 22살 무렵에 함경도에서 경흥, 부사, 총 3품까지 역임을 하는데 마침 그렇게 함경도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녹둔도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일의 모함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훨씬 젊지만 이순신 장군보다 고참이었던 이역기가 이순신 장군을 변호했던 그런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완 발발 1년 전인 1391년에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에 이역기는 전라 우수영에 수사로 이렇게 부임을 한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하기 전에 전라 우수영에 이역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역기가 안 왔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순신은 이역기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깁니다. 이역기는 왜 오지 않는단 말인가. 처조하죠. 그래서 전라 좌수영에 단독으로 출정해가지고 원둔의 판옥석 그때 세차인가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1차 출정에서 이순신이 옥포와 합포와 적진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출정 당시에 이순신이 사천과 당포에서 승리하고 당포 해안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전라 우수영 이역기 부대가 합류했을 때 전라 좌수영에 장수들과 병절들이 얼싸안고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외롭게 싸웠던 전라 좌수영에 전라 우수영에 합류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역기를 왜 늦게 합류했냐라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상도에 외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판옥선을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세척 판옥선 끌고 도망쳐다니면서 이순신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이순신 역시 경상도 바다로 나아가는 걸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전라 좌수영의 수사였던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의 오간오포 바다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계가 내려오죠. 이순신에게 원균과 합세하거라. 그렇지만 장계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결정은 니가 하거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원균과 합세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이순신에게 탓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당시 녹도만호 정훈이 이순신에게 와가지고 경상도는 우리 바다가 아니랍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순신이 출동을 했던 거죠. 이역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관이 아닌 동급의 이순신이 함께하자라고 부르지만 과연 이었기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이곳을 지키는 게 올바른 건가? 실제로 만약에 이순신이 나가서 깨졌을 때 외군이 오면 내가 서해로 돌아가는 전라 우수영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순신의 2차 출정 때 당포해전 이후부터 만나가지고 2차 출정 당황포, 율포에서 이순신과 함께 승리하고 3차 출정 한산도 안골포에서 4차 출정 갈 때는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근 한 달 가까운 23일의 시간 동안 이역기 부대가 전라 좌수영에 와가지고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부대와 합동훈련을 전개했고 부산포에서 대승을 거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순신과 2차 출정에서부터 합류했던 이역기가 2차, 3차, 4차 출정 과정에서 전라 좌수영 함대의 강함을 알았고 이순신이 실제로 이역기보다 한포 준비라든지 여러가지 무기사항이 훨씬 더 좋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이순신이 훨씬 더 선배였기 때문에 이역기가 묵묵히 이순신 장군을 주장으로 받들고 모든 해전에서 이순신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우리가 일본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이역기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3도수군 통제사로 승진하게 되고 그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원균의 모함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서울로 압성되어 올라갈 때 이역기가 당시 김명원이나 이양목에게 이순신 장군의 무고함을 알리는 편지를 쓰죠. 아니 그러니까 이역기가 이순신과 원균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순신과 원균의 댐댐이에 대해서 이역기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테고 당시 남해바다와 서해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순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이역기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순신은 백이종군 당하고 3도수군 통제사가 원균이 되었고 그 원균 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칠천량에서 전쟁하다가 솔직히 원균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외적에 총에 맞아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원균은 도망가다 육지에서 죽은 걸로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역기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사했기 때문에 이역기 장군의 묘소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안타까운 장군이고요.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라좌수영의 판옥선 숫자보다도 항상 전라우수영의 판옥선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전라좌수영 이순신은 5관 5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전라우수영의 이역기는 12관의 15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휘하의 병력이 많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20척의 판옥선과 30척 40척의 판옥선을 이순신의 함대와 연대해서 싸우면서도 항상 주장짜리를 양보했던 젊은 능력있는 뛰어난 이역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난 다음에 3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이역기를 올리지 않았을까 차라리 이역기가 3도 수군 통제사였더라면 7천량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원균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또 대여섯 살 많습니다. 그러면 이역기하고 원균의 나이 차이는 뭐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역기를 3도 수군 통제사로 올리고 원균을 휘하에 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바로 이역기가 정친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당시 선조가 이역기는 저기 이대왕 정종의 8대 손이니까 어찌 보면 종친 중에서 뭐 14촌 차이가 난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견제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정유재란 당시에 3도 수군 통제사면 나라에서 가장 많은 휘하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인데 그 자리를 종친에게 줬겠냐고 왜냐하면 선조가 병신 짓거리 해가지고요. 저 선조의 무능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난이 이 몽악의 난인데 막상 이역기가 3도 수군 통제사고 이역기가 종치인데 저 병신 선조 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면 선조가 무슨 수로 당했느냐고 여러분 당시 선조를 함께 옹호하고 있었던 조종의 대신들 역시 그런 불안감은 있죠. 누군가 지방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선조 밑에 있는 자신들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역기가 3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걸 가장 반대했던 게 조종의 대신들이었고 조종 대신 중에 원균이 또 끝발이 줬다. 여러분 서인의 넘버원 인물이 정철이라든지 윤두수잖아요. 이 윤두수하고 원균이 또 동서관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순신이 부산포를 훗날 공격하지 않는다. 가등청정을 잡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윤두수가 왕에게 상소를 올릴 때 내가 이순신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부산포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순신을 파직시킨 게 윤두수라니까요. 그리고 원균을 3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앉힌 게 바로 윤두수입니다. 그래서 이역기는 3도 수군 통제사가 되기 어려웠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장수들이 그 공으로 인해서 그만큼 다 승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이 끝나면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좌수사 우수사 병마절도사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역임을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역기 장군이 칠전량에서 죽을 때까지 5년 내내 전라 우수사직을 역임하면서 큰 목소리 내지 않고 이 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이역기를 당연히 좋은 평가를 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역기 영상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